무릎관절염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 사실 약물치료다 라고 하면 조금 광범위해요. 약물치료가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치료도 있고 약간 조금 꺼려지는 약물치료도 있고 좀 깊어지는 그런 치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종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의 개념을 보시면 크게는 소염진통제, 진통소염제라고 부르는 소염진통제 계열과 장기적으로 관절염을 좀 관리해주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관절 영양제 계열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으시거나 정말 경미한 경우에는 타이레놀, 흔히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런 약물을 드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통증의 빈도가 조금 잦거나 자주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소염진통제를 드시면 되겠는데요.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하시면 이제 간혹가다 부작용 같은 게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나 붓기가 심할 때 단기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단기간으로 복용을 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조금씩 약을 줄여서 또 안 드시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관절 영양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절염의 증상을 실제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염의 염증 반응이 조금 진행하는 것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런 관절 영양제 중에서 전문의약품 의사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통증이 조금 심하실 때는 저렇게 소염진통제를 조금 복용을 하시고 또 괜찮아지면 소염진통제를 다시 중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건강보조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도움이 일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약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퇴행성 관절염이 75세 이상에는 대다수 찾아오니까 글루코사민이나 MSM이나 초롱이 풍압이나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어서 드셔도 크게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살짝 더 아픈 약물,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 사실 주사 치료가 맞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해서 주사 치료를 조금 아파졌을 때 바로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돼. 주사 맞으면 안 좋다더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주사 치료가 어떨까요?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흔히 뼈 주사로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골 주사, 성분은 히알루론산이 되겠고 먼저 뼈 주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주된 목적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무릎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데 다른 치료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먼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는 정상 연골 세포도 일부 손상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자주 맞는 건 안 좋고 보통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안쪽으로 맞으시는 건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맞는 게 저런 뼈 주사가 되겠고요.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우리가 흔히 인공 눈물이라고 눈에 넣는 거기에 주된 성분이 되겠고요. 그 같은 성분을 농도를 한 10배에서 많게는 30배 정도 진하게 해서 무릎 안에 넣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는 알려져 있는 효과로는 일부 염증을 희석시켜주다 보니까 일부 소염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작용이 주된 작용이 되겠고요. 일부 히알루론산이 연골을 일부 보호해주는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주사를 주로 쓰는데 대부분은 연골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 주사와 연골 주사가 있고 연골 주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약물이나 주사로 사실 상태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고 가장 좋겠지만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할 텐데 수술 중에서도 요즘에 들어보니까 내시경 수술은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관절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요. 관절 안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관절 안에 물을 채워서 관절이 부풀린 상태에서 물 속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 빨대 정도 그 정도 두께의 관을 무릎 안쪽에 집어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출혈이 좀 적고 절개 부위가 아주 작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부 사례를 보시면 환자분 같은 경우 나이가 65세 분이셨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죠? 그렇죠. 요새는 젊은 분이죠. 관절염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연골판만, 연골판이 조금 심하게 찢어지신 상태셨고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 연골판이 파열이 되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다 찢어지는 게 아닌데 어떤 모양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가 관절 안쪽에 꽉 끼어버려서 그런 경우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하게 되고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끼어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일부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술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조금 더 상처 부위가 조금 적고 좀 회복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예후는 다를 수 있음을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관절 양뿐만 아니라 피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처 치유에 줄기세포 시술법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들어볼까요?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연골 재생술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연골 재생술은 실제 손상된 연골은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어떻게든 조금 메꿔보려고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크기가 작은 조그만 구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타이어를 메꿔서 쓰는 것처럼 펑크가 났을 때 간단한 미세청공술이라고 하는 저런 시술을 통해서 조금 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생되는 부위는 실제 연골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흉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기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수명도 조금 짧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자기 연골 이식술 혹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다른 연골 부위를 떼어와서 손상된 부위에 다시 심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떼어낸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 수술 방법도 조금 어렵고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대두된 것이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는데요. 줄기세포는 수술 방법은 비슷하지만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실제 연골에 가깝게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도 줄기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혹은 자기 걸 쓰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연골 재생술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다리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휜 다리가 되거나 하면 그 휜 다리 교정술을 통해서도 관절염을 치료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보통은 다리가 휘게 되면은 우리가 무게 중심이 사람의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 다리를 보시면 이제 바깥쪽보다는 가운데 쪽, 그러니까 이제 무릎 내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릎 내측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구조도 무릎 내측이 조금 더 체중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릎 내측이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측에 공간이 연골이 달아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조금씩 휘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이제 건물이 한쪽에 주저앉듯이 다리가 한쪽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다리가 조금씩 휘게 되는데 이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오자형, 다리가 오자형으로 휘는 그런 모양으로 다리가 점점 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휘게 되면 실제로 체중을 딱 디딜 때 오히려 더 아픈 쪽에 무릎 안쪽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다리가 안쪽이 안 좋은데 다리가 휘면 휠수록 더 안쪽으로 오히려 힘이 많이 실리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해서 개발된 게 이런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흰다리를 좀 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혹시 얼마나 예상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을수록 교정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빠르면 3개월, 보통은 6개월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흰다리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좀 이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 방법이 약물, 주사,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치료를 받아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시기에도 정보들이 제한적이어서 답답함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와 맞는 사례가 나오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을 전화나 문자로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아무 때나 전화를 주시면 되고 서울쪽 021-3772-9433 021-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아침이어서 나는 목소리 조금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증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증상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른데 중증,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중증이라는 것만 들어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조금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증이 조금 심해지고 이게 좀 가셔야 되는데 계속 지속되는 양상을 띠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걸 넘어서 완전히 이제 굳어버리는 그래서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고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그런 이제 관절의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의 구축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이제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평지라든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걸 걸을 때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흔하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도 관절 전체가 조금 많이 휘면서 좀 모양도 조금 부푸른 것처럼 이제 볼록하게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모양 자체도 조금 변형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상 일상생활 시에도 조금 통증이 생기고 조금만 활동을 하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불편감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증 관절염 정도 되시면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시나요? 내가 지금 이제 중증 정도 됐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편이고 정말 간혹 가다가 통증이 없다고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은 이제 완전 말기까지 진행을 한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조금 약도 좀 드셔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자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자기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좀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말기로 가는 걸 좀 늦추고 막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깐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분해요. 의견이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 수술은 과연 어떤 거고 좀 주의할 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맞고요. 너무 늦어지면 안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보통은 첫 번째 말을 먼저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치료를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드리면 우리 이빨 충치 치료하실 때 최대한 참다가 가시는 것처럼 좀 참아보다가 도저히 약이나 다른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일상생활에 차이가 너무 심할 때 수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인공관절 수술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손상된 연골 표면을 뼈랑 같이 이렇게 일부를 깎아내고 금속으로 씌워주는 이런 개념의 수술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치료 중에 크라운 씌우는 것처럼 뼈의 심지 부분을 남겨놓고 손상된 표면 부분을 깎아내서 그와 똑같은 크기에 금속을 씌워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저 뼈 자체가 조금 손상이 많이 되거나 주변의 관절이 변형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인대라든지 그런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도 조금 결과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술이 조금 필요한 경우인 것 같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버텨보시다가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무릎의 상태가 호전된 긍정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리도 많이 휘어서 굉장히 많이 휘어지죠. 그렇죠. 이제 무릎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나이는 70대 중반이셨고요. 이게 좀 예전부터 치료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대략 치료를 받으셨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릎이 좀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한 1년 전부터는 약이랑 주사도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맞던 게 너무 이제 효과가 없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제한이 많으셨던 분인데요.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서 거의 뼈 앞뼈가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치료를 해보시다가 안 되면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관절이 많이 굳어있어서 무릎이 안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도 끝까지 안 되시고 이런 쪼그려 앉는 거는 전혀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요. 이제 인공관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조금 많이 펴지면서 실제로 활동하실 때 이제 체중을 부하할 때 발을 디딜 때 통증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훨씬 이제 일상생활이 편해지십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상으로도 보니까는 굉장히 좀 고다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양측을 하실 경우에는 양측을 한쪽씩 번갈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양측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걔는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후기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이 이제 치료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초기는 어떻게? 중기는 어떻게? 말기는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궁금해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초기 관절염 때는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좀 드시고 생활습관을 주로 교정하시고 체중을 줄이신다든지 적절한 운동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증상이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약에도 조금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한 달 이상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조금 적절한 기간 동안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뭐 연골판이 좀 찢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간격이 이제 조금 좁아지면서 다리가 휘게 되고 5자형 다리가 동반되어 이제 관절염 중기에서는 필요한 경우 교정절골술 아까 말씀드린 흰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고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제한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